아 갑시다 부먹 윈스턴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하기 어차피 다 구독은 하셨겠지만 내가 이런식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호감이 좋으면 이렇게 하나둘씩 홍보하는거야 팀보 가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투를 함께한 윈스턴이라고 합니다 모두 함께 싸워서 정말 영광입니다 뭐야 이거 좋은 전투 부탁드립니다 저는 철저히 계산된 명령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5초 뒤에 전투를 시작합니다 모두 무은을 바랍니다 적군 전방 2층에 있습니다 윈스턴 돌진하겠습니다 돌진 적군 라인하라트 부조화 적군 윈스턴 돌진 2층으로 점프합니다 저는 철저히 명령된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조용히 해봐 알았어 안할게 안한다 안해 죽음 안 되겠다 윈스턴 하면 안 되겠다 나 라인으로 갈래 라인 필요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윈스턴 그대로 앗 어 살았다 70% 살았다 뭐라고? 홍보워치 오글거린다고? 쟤 나한테 있나? 아 이거 2층인가? 자 점핑합니다 점핑합니다 점핑 쟤들 힐러 어딨지? 2층에 있구나 포커싱이 안된다 윈스턴 포커싱 되나요? 어? 저 어디가? 아이고 네 윈선 날라갑니다이 오 갠진이 나이스 트레이서 소리가 안 돼요 석양 오 야 메이 잘했다 야 왜 왜 왜 풀어 왜 풀어 야 내 보호막이 얼마나 잘한다 풀지 말지 아 니 보호막까지만 풀었지 적금 어딨지 이제 힐러 먼저 힐러 먼저 뒤에 맥크리 아 힐러 먼저 자 루시우 짤 했어요 힐러가 나한테 다 묻혔는데 아이고 나 죽어 맥크리 짤 나도 짤 당하겠다 힐 주실 뿐 죽었네 자 화이팅 화이팅 어 잘한다 벌써 열한시대가? 적금 윈스턴 뛰어요 2층 나도 뛰어요 어어 아싸 메이공 메이공 자 화물 밀게요 화물 밀기 어 윈스턴 좀 화물 밀게요 나이스 저 윈스턴 죽일게요 도 좋아 윈스턴 도망간다 트레 어딨나요? 아 트레 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한다 자 정매 아나 드럽게 아프네요 어 그 대사 뭔가 좀 그 만화 대사 같다 뭐야? 난 단 두 대를 쏠 뿐이었는데 다 죽어버렸잖아 이런 느낌이야 자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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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망갔다 저것도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소 아우 쟤 너무 길어 아우 얘 포커싱 나이스 나이스 쟤네 메르시 없죠? 화물 밀게요 뒤에 트레이어 뒤에 트레이어 힐팩 먹으러 갔다 힐팩 먹었어요? 응 적구가 있지? 야 몇 명이 나한테 부는가 지금 2층에 맥크리 2층에 맥크리 가리 맥크리 반 피 다 비켜 다 비켜 맥크리 개피 야 잠깐만 맥크리 잡았어 아 나 잔다 근데 내 도 잔다 아 아 그게 제일 싫어 라인 좀 죽으면 안되냐 라인 죽었다 맥크리 섬광 때리고 난사는 제일 싫어 아 우우 맥크리 섬광 난사 아 어 나 죽겠다 아이고 도망쳐야지 아잇 아유 죽었다 어 감사합니다 석양 야 방벽 내리지마 거기 있으면 죽는데 야 안 끝나 어 와우 저 어우 와 힐벤이었어 탑 밀어버렸네 세이저 힍 세이저 힝 세이저 힝 세이저 힝 세이저 힝 뭐니라고 그런거 없던걸로 기억하는데 자 전장의 개그맨 마음에 든다 어 민서 민서 민선 어이여이여이여 아 예수 잘한다 고마워 잡았다 야 우리 뒤에 디바 있는거 같은데 60초 남았대요 여러분 어 놔주고 놔주고 자 40초 감사합니다 아 또 잔다 감사합니다 자 30초 힐러 없어요 힐러 이제 없어요 자 힐러 없고요 화물 밀면서 갈게요 오케이 라인 짤 뭐야 나 혼자 있어? 왜 나 혼자 있어? 혼자 있었구나 자 10초 들어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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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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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만 버티시면 저도 갑니다 맥크리 궁 지금 써요 그냥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라인하라트 에너지 없다 라인 짤 나이스 석양 아 나 죽겠다 어 어떻게 살았지? 나이스 자 밀게요 쭉쭉 오케이 밀었다 밀었다 아 너무 잘했어 어우 우리 맥크리 전장의 사나이여 어? 혼자 쓸고 다녀 윈스턴 잘하면 혹성탈출 나는 혹성탈출이 아니고 지구탈출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 윈스턴 포커싱 윈스턴 여러분 시간 이제 없다 요 50초 나왔습니다 윈스턴 또 들어왔구요 나이스 와우 아 Exchange 아 Crash 어ении창 전동 산출하구요 전장이 지배자야 화물 밀께요. 화물 쭉쭉 밀구ll 화물 위주로 밀께요 화물 위주로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잘 밀었습니다 나 잔다 어.. 일어났다 힐러쪽으로 뛴다 어허 루슈 짤 석양 맥크리 맥크리 짤 아나 짤 오케이 루슈 짤 오케이 잘 밀었습니다 여기까지면 또또 윈스턴 또 또 또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다 사라져 자 힐러 쪽가 뽕쳐야 뽕쳐 누구 어 잘하였어 여기까지는 잘 밀었어 잘하였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짱냐 저기까지면 굉장히 잘 보았지 뭐든 내 취향이 진짜 안맞는다 뭐라고? 뭐든 내 취향이 안맞아 내가 왜 니 취향을 맞춰야 하냐? 원숭이가 로드가 안맞는다고 아 그래? 아 미안해 귀가 좀 먹었나봐 원숭이까지 하니까 내가 지는까지 원숭이가 됐나봐 여기서 말을 안 해준게 고마워라 잠깐만 수비 수비 아니야 잘하는거 해야지 고급시계에선 로젠님 팥지 딴걸 못본거 같다 하하하 팥지는 아니야 오늘 내가 팥지는 못하더라도 팥지는 못하더라도 이기면 돼 고급시계에선 윈스턴이 로젠젠에 플리미엄이다 여기 자리야 가능해 자리야 메인님 그러죠 오케오케 칭찬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다 제가 이거 이기면은 방송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어? 방송하세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웃기지마요 어디세요? 이기면 알려드릴게요 이기면 왜냐면 지면은 욕할거 같아서 우리가 서로 좋게 헤어져야죠 하하하하 아니 발성은 좋으시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메르시님도 목소리 너무 이쁘세요 아니 하하 이렇게 또 여성 시청자 팬 1명 생깁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80분이 보고 계신데 우리 역시 왠지 아닐거 같은데 이렇게 시청자가 늘어나다 또 이렇게 또 다이아도 못 볼거 같다 자 청래 김님 어서오세요 로제님 마비 시동 깨시는거 봤어요 아 100명 돕기요 아 그거 보호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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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싱 자 저희 힐러쪽으로 포커 힐러쪽으로 점핑합니다 나 윈 아 미안 준줄 몰랐다 야 뒤에 윈선 뒤에 윈선 윈선 반피 윈선 짤 아 100개야 100개야 쏘지피 쏘지피 쟤네 위 쟤네 윈선 위도우 아 시험에 동굴 깬거 100명이 아니라 2층에 트레이서 내가 갈게요 어 없네 살았네 아 어딨어 이놈의 위도우메이커 어 나 힐 어 뒤에 위도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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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위도우 있죠 위도우 위치 알려주세요 저 힐 점이야 로시우님 어 제대로 놀아보자 어 죽겠다 여러분 자 비비고 있긴 할게요 내가 어떻게 비빌 수 있거든 내가 어떻게 그 뒤에 여러분들께 그 뒤에 여러분들께 아니 한조국 하하하하 땅으로 간다 땅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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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원탱이에요 원탱 어 자 우리 뒤에 오우 내 루시우 보호해줘야돼 오우 내 루시우 보호해줘야돼 루시우님 가요 내 뒤에 있어 앞뒤로 막혔네 오케이 자 아 아 위도우 잡을게요 위도우 짤 뒤에 트레이서요 어 나 잔다 아 나 궁싸도 의미없잖아 아무도 잔다 잔다 아 나 죽는다 이야 일단 A는 뚫리고 여자애 얼마나 굶질이 됐으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케어를 해야합니다 여러분 시청자는 한명 두명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늘려야돼요 서로 와 한조님 한조 살아있는 한조의 전설이다 저것이 바로 아 아 여기서 겐지 소리가 아는데 아 아 야 오지 저거 여러분 화물 쪽으로 좀 갈까요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어 고맙다 어 어 어 궁궁궁 아싸 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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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윈스턴 자 딜 쓰레기라서 아 아 쓰레기는 아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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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자 자리야 자리야 힐좀 아 자 뒤에 뒤에 아나랑 없앴구요 허잇 허허잇 다 비켜 다 비켜 으 아 남부 유승요 뭐 적군 거야 아 힐벤 이어 아유 좋았다 4 너너 오늘 시동은 3회전에서 서큐 퀸한테 나도 빨리 깨야 되는데 시동 12단계까지 언제가나 갈게요 트레이서 부착당했다 어 메르시님 감사합니다 못나오게 안 돼 이런 못들어가는데 나이스 한전님 비비고 있어요 비비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안 돼있다 바꾸겠습니다 저는 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야 너도 자리야 말고 그냥 저 잘하는 거 해라 왼쪽에 트레이서예요 왼쪽에 트레이서 자 라인 아라트로 왔고요 자 뒤에 윈스턴만 잡아주세요 뒤에 윈스턴 저 신경쓰지 마시고 저 뒤에 윈스턴만 잡아주세요 방패 없습니다 와우 윈스턴 퍽치니까 죽네 유승용 아 나 죽는다 와우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아이고 비벼야 됩니다 비빌게요 라인이 아 위 오케이 뒤에 윈스턴 뒤에 윈스턴 저 저 뭐야 저거 오 윗 위도우야? 오메 위도우왕 위도우네? 뒤에 솔더 비빔니다이 안돼 헤헤헤헤헤헤 죽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로젠젠티비 놀러오시면 돼요 유튜브 로젠젠티비 유튜브 로젠젠티비 유튜브 로젠젠티비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하고 있는 로젠젠티비 지금 60분이 보고 계시는 쌍욕하러 안돼 안돼 나 굉장히 슬플거야 수고연 희사 시부리 로젠젠님 때문에 졌네 야 나 나갈라 나 못날라 이거 그 말에는 좀 내가 내 탓이다 그래 수고하셨어요 가슴 아프다